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배우는데 저번에 한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합니다. 캐첩 위드인데 캐치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에요. 그런데 목적, 생략적 자동사로 쓰인거에요. 여기 뭔가 빠진거에요. 뭐뭐에 관하여 뭔가 어떻게 지냈는지의 근황같은 것을 테이크하는거에요. 카페레에서 본 단어니까 카페레가 테이크 시즈 뭐 이런 뜻이니까 테이크로 와도 되는거에요. 그런거를 따라잡는거에요. 따라잡는거.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얘기하는거. 그런 근황을 알아보는거죠. 자 글을 읽어보죠. following tradition. 전통에 따르면 카리날스, 축의경들은, 게르드, 여기 뭐였다. 2시간 전에, 컨클라베, 컨클라베 이전의 2시간 전에, to catch up이에요. catch up with friends.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는지의 근황을 따라잡는거죠. 근황을 얘기하는거. 기위에서. 그리고 engage in, to engage죠. last minute, 최종순간의 토론을 하기 위해서. at 7pm 오후 7시에, the late pops chamberlain. 돌아가신 교황의 시종관이라 그래요. 챔버는 방이에요. 방, 챔버. 방이죠. 방을 뭐 하는 사람. 챔벌린. 챔벌린 마찬가지에요. 교황의 시종관이, would live 도착해서, give opening, 개회 기도를 하고, and then live. 그리고 떠난다. then the swiss garden은, 다지간 뭐, 교황청 근위들을 말해요. would seal the doors, seal the doors. 그러니까 문을 갖다가 아주, 이, 도장을 찍는거죠. 확, 봉인을 하고서, and, lock. 그리고 old cardinal, cardinal들, 축의경들을 안쪽에. cardinal은 이제 금관, 무슨, 홍관조라는 뜻도 있죠. 야구팀도 있고요. 안쪽에 가뒀다. 이 또 셋, 강조 의문이에요. 그리고서야, the oldest, 가장 오래되고, 가장 비밀스러운 정치회의 in the world가 begin, 시작된다. cardinal should not be released. 플랜하게 되는 건 그들이 결정한 후이다. who among them, 그들 중에 다음 교황이 누가 될 건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빠르게 해석을 하죠. 제가 좀 빠르게 해석하는 요령도 여러분이 가져 버릇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빈칸 A에 들어갈 단어 업이었죠. 쭉 내려가 봅시다. cardinal, 축의경, 기본적인, 주요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prime, 최고의 중요성, chip, 이런 뜻도 있는데, card, 이게 원래 card, cardin, 이게 힌지, 경첩이라는 뜻이에요. 경첩이 달려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콩클라베라고 하는 거, can't leave라고 하는 건데, 교황비밀선거라고 하는 거죠. 비밀회의, 또는 일반적인 가정모미를 얘기도 하는데, come은 의외로, come, kum이에요. 여러분이 수마쿰 라우드에, 아시죠? 1등상, 뭐 이런 거죠. kum이 with의 뜻이에요, with. club에는, club의 클라비스가 key예요. 열쇠가 있어야 여는 방이에요. 챔벌린, 명예시종을 말하니까, 시종관, 시종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카메라가 원래 사진 찍는 카메라 있죠? 그게 방이라는 뜻이에요. 지하방이 있는 방이에요. 거기에 링이 붙은 거예요. 링은 미소, 미세화 접미사가 되기도 하고, 뭐 하는 사람도 돼요. 하이어링은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을 하이어링이라고 하죠. 고대 영어에서 카메라, 카메라를 썼죠. 이게 챔버라는 단어의 오원이기도 하죠. 공무집행실을 맡는 사람에서 온 단어가 챔벌린이에요. 자, 캐치의 기본 의미는 테이크예요. 원래 카페레, 라틴어 테이크, 캡타레가 그레싱, 잡다 또는 뭐 잡으려 하다 이런 뜻인데, 캐쳐 위드에서 목적, 생략적, 자동사 캐치예요. 캐치는 그러니까 목적, 생략적이라는 건 생략된 목적어가 뭔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So lovely, it was just so. 이 아이는 헤어질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캐칭업 위드 유, 자네와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따라가 봐서, 근황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아주 좋았다 이런 거죠. It's been here since we were last.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때 이래로 참 오래됐다 이런 거죠. 정황, 근황, 사정을 따라가서 너랑 함께 서본다 이런 의미 있는 거예요. 함께 서보는 거죠. 움직이, 근데 그 다음은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건을 따라잡다. 뒤처진 공간을 취해서 같이 서는 거예요. The bank robber, 사라졌다. 거의 일주일 동안. The police, 아이고, 보기 안 좋네, 떨어져서. 경찰이 놓쳤던 공간을 쫓아 따라가서 그와 함께 했다. 어디에서? 멕시코 국경에서 그린이 잡은 거죠. 공간을 취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If we speed up, 우리가 가서 속도를 내면, We might be able to catch up with a car. 우리 앞에 있는 차와 나란히 했다는 거죠. 쫓아가서 공간을 취해 줄인 거죠. When the world caught up with us. Walter가 뒤떨어진 것을 따라와서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와 재미있는 대화를 했다. 나중에 다시 만나다 이 뜻도 쓰여요. We'll catch up with you after the movie. 영화가 끝난 다음에 따라가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볼 거야. 이런 거죠. 잘못, 병등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다 이 뜻으로 쓰여요. You might like the party all night long. 이제 하중이라는 걸 즐기기도 하겠지만 All the drinking. 그 모든 술 마시는 게 있잖아. Is gonna catch up with you. 언젠간 너에게 쫓아와서 옆에 있을 거야. 나 사라지는 게 아니야. 술 먹은 게 언젠간 쫓아와서 붙어 있을 거야. 그냥 악영향을 줄 거다. 이런 거죠. Catch up on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람에 관하여가 아니고 뭐뭐에 관하여일 때는 on을 쓰는 거예요. 일독서에 뒤진 부분을 많이 따라가는 거. 공부 등에서 남을 따라가는 거. If you haven't done any biology homework. 몇 주 동안 생물학 축제를 안 했다면 You better spend this. 이번 주말은 밀린 거 쫓아가서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게 It's the on Tuesday. 화요일이 마감이야. 이런 거죠. 최신 유행 정보 등에 따라가다도 돼요. If you haven't been watching the news for the last few days. 며칠 동안 뉴스 못 봤으면 You have a lot to catch up with. 따라잡을 게 많을 게요. 정황을 따라잡을 게 많다는 거죠. Oh, please catch me up. 이건 특이하죠. Catch다면 목적어가 쓰였죠. Please. 당연히 주어는 이유죠. 네가 나를 catch, take, 취해서 올려줘. 집안이 어떻게 지내고 뭘 하면서 지내는지에 대해서 집 근황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거죠. 앞의 경우와 달리 catch는 완전히 타동사로 쓰여서 목적어까지 나를 취해서 업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귀까지 쭉쭉쭉 올라가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catch up with를 저도 한 중3 중2, 중3 중3 정도 때부터 이거를 배웠는데 이거의 제대로 의미를 알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쯤 돼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둬야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기본적인 의미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